자 우리 LS머티럴즈 주주님들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매도 금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좋은 정보 진짜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요. 오늘도 수익보게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LS머티럴즈 주주님들 그리고 차석필 화이팅하고 화이팅하러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이런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진짜로 많은 주주님들이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보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밤사이에 많았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좀 전해드릴게요. 왜 매도를 하시면 안되는지 오늘도 3프로TV 자료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구요. 유명 경제방송 3프로TV라는 방송에서 오늘 새벽에 언급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항상 최신화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대박 내용입니다. 엔비디아 제가 어제 실적 발표한다고 오늘 LS머티럴즈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질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실적 대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오늘 LS머티럴즈도 굉장히 좋은 수급을 발생시키면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률을 조금 살펴보자면 5월 22일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평균 수익률이 거의 3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 자체가 정말 엄청난 상태이고 그리고 AI 시대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떻게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반도체와 그리고 AI 섹터의 영향으로 이 전력관련주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원조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LS머티럴즈도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줄 것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디서 매수 매도를 해야 할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 아마존에서도 AI 모델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해줬습니다. 뭐였습니까? 아마존에 이 10년 된 알렉사라는 음성 비서가 있습니다. 음성 비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 그 알렉사를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같이 언급을 한 점이 바로 오픈 AI와의 이제 경쟁 구도를 만들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AI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계속해서 수요가 집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좋은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LS머티럴즈에 어떻게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 역시나 국내에서는 이렇게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업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엔비디아 젠승황이 마지막에 또 쐐기를 한번 이번에 박았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세대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이 됐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산업혁명이라는 게 정말 사실 시작이 되는 거면 사실 이 10배 상승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수백배나 주가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다시 한번 도래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기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수급 자체를 정말로 잘 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이번에 왔다. 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전력 관련 주인 우리 LS머트도 굉장히 현재 좋은 상황이다. 좋은 상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보 현재 도움이 되고 있으시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을 한 번 받을 때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이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지금까지 도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따라와 주세요. 자 오늘도 제가 아침에 LS머트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 해드렸던 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12.7%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굉장히 수익 보기 쉬운 자리라서 굉장히 좋은 자리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 한 번 터졌을 때 계속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매수하시고 오늘 좋은 수익을 좀 수익을 안전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빨리 매수하셔서 수익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매수하시고 수익 보시길 바래요. 자 계속해서 오늘도 도와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우리 LS머트도의 큰 이슈가 뭐 자 제가 장중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할지도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해드렸고요. 저랑 같이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덤으로 수익도 좀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라이브 방송 키면서 여러분들 제 매매하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나 공부도 한번 해보고 싶고 수익도 얻어가고 싶다 시장의 이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대의 제 개인 전화번호까지 오픈을 해뒀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상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LS L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제가 보통 아침 7시 반에서 8시 정도에는 방송을 켜고 리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침에 굉장히 바쁘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방송 볼 시간까지는 없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요즘에 그러한 문의 자체가 굉장히 또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말고 문자로도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매수시점하고 매도시점 문자로 한 통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5월 22일에 한번 1차 매수시점을 드렸고 5월 23일에 2차 매수시점 드렸습니다. 많이 수익 보신 분들은 이번에 한 30% 정도 보셨을 텐데 진짜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대에 제 개인 전화번호 오픈을 해놨으니까 LS LS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그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고 라이브 방송 참여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로만 받아보셔도 수익은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진짜 실력을 좀 많이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보시는 게 굉장히 유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공부를 하고 싶다 혹은 문자라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대에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LS LS 영어로 보내주셔도 되고 그냥 한글로 LS 하고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AI 시대와 왜 우리 LS 머트리얼즈가 같이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이번에 LS 머트리얼즈가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또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0.1초 안에 이 메가와트급 전력 공급 대규모 전력을 도입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을 했고 그리고 독일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도 세 번째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발전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0.1초 안에 이 메가와트급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대규모 전력망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지금의 AI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기 공급과 그리고 전력 자체가 크게 확보가 돼야 한다라는 뒷받침을 꾸준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주장하고 있어요. 전력 관련주 뭡니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LS 머트리얼즈 전력 관련주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수급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고 외국인, 기관, 세력들 여타 다를 거 할 거 없이 매수를 아주 잘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미 제가 추천주까지 옛날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LS 일렉트리얼즈와 함께 급등이 나오면서 전화기와 그리고 변화기 공급 부족의 직면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AI 테마 자체가 죽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LS 머트리얼즈 큰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하면서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이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꾸준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아침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대에게 제인 전화번호까지 오픈을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LS 혹은 LS 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 링크 따로 보내드릴 거고요. 나는 라이브 방송 들을 시간은 없다. 아침에 좀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문자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해도 수익은 충분히 보일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것도 역시 LS 혹은 LS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주주분들은 문자 이용하시기로 하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 라이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는 게 제가 근거 같은 것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장의 원리 공부를 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셔서 보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수익 많이 안겨 드릴 거고 분석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LS 머트리얼즈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이 매집주 매집주 이벤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집주 현재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추천주 매집주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라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